써요 보통 원형사들 작업할 때 손등 활용하는 거 보면 프로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? 겉으로 보기에만 프로처럼 그게 이제 자기 살색이랑 맞추면서 색칠하는 분들도 일부러 그렇게 하시고 색칠할 땐 근데 그렇게 가끔 하긴 해요 색 맞추려고 내 살색이랑 이게 어떻게 맞나 그렇게 하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냥 한 건데 뭔가 있어 보이게 됐었네요 아니 평소에 만드신 것도 보면 사짠데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닙니다 처음 하신 건지 알겠는데 결과물 나오는 거 보고 재능깊다 이러면서 막 최대한 애정도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네 좋아하니까요